MF는 지금 작업 접한 지 2년 됐고요 좋다는 부분은 많이 들었어요 자동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운전하는 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엑셀만 밟고 자동으로 서서히 멈출 수도 있고 작업 환경에서는 많이 적절하고 좋은 기계예요 타 기계는 클러치가 좀 튕기는 맛이 있는데 MF는 자유롭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작업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MF를 타고 고창까지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근데 승차감도 좋고 차처럼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MF는 안정감 있고 멈추는 것도 엑셀을 뛰면 스무스하게 잘 멈추고 편리해요 운전하기도 제가 알기로는 하베스터가 전방만 3톤 정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무리 없이 별탈 없이 튼튼하게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고요 작업하는데도 탈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트랙타는 찾았는데 작업 환경이 우선이고 편리하고 꼭 MF를 탈 것 같아요 날씨였습니다. message. 감사합니다.